안녕하세요. 벌써 11일 날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저와 함께 열심히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은 사랑은 늘 도망가 16카운트의 4월입니다. 13월에 8박자 하고 2박자 태극 있고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섹션 1 1번입니다. 오른발 옆으로 사이드로 딛고 왼발 오른발 뒤에 스테판 후에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로 놓습니다. 왼발 사이드 왼쪽 사이드에 놓고 오른발 왼발 뒤에 동부에 왼발 크로스로 앞에다 놓습니다. 오른발 옆에 딛고 스윙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카운트로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2 2번입니다. 오른발 앞에 놓고 왼발 뒤에서부터 앞으로 쓸겠습니다. 바닥을 쓸어주세요. 왼발 뒤에서부터 스윙 한 후에 앞에다가 딛고 오른발 왼발 옆으로 딛고 왼발 오른발 앞에서 부터 뒤로 바닥을 또 쓰겠습니다. 오른발 앞에서 부터 뒤로 스윙 한 후에 오른발 뒤에다 딛고 왼발 오른발 옆으로 오른발서부터 4분의 1 오른쪽으로 4번 겪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번과 2번을 붙여서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3을 8박자 하고 두 박자 쉬고 다시 시작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두 박자 쉬고 다시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자꾸 생각이 난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죽으면 추울 텐데 바람이 분다 꽃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이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서 멈춘 가슴에서 멈춘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사랑아 왜 도망가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놓아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마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외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무얼 찾아 이 길을 소송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마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영원히